음 영화 쪽이네요. 유튜브에 프라이드님께서 쇼박스를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이분 4천원에 사셨답니다. 비중은 15%. 쇼박스 오늘 종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요즘에는요 손실을 내셔도 한 5% 남짓 이렇게 손실 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꽤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쇼박스도 오늘 종가하고 매수가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분이고요. 현재 비중이 15% 이렇게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쇼박스 이분은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야 될까요? 김영일 전문가님.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락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많이 걱정이 되지는 않는데 상승도 쉽게 나오기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딱 차트를 보자마자 너무 매물대가 두텁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4,100원 구간에 매물대가 너무 두텁고 일전에 다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쇼박스가 여러 가지 모멘텀들에 인해서 크게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 매물대가 너무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4,000원 구간을 과연 강하게 돌파를 해줄 수가 있을까? 그러면 이제 쇼박스가 제가 기억하기로 오징어 게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대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줘야지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그러한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최근에 상승이 나왔었던 예를 들면 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캐리소프트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영상 콘텐츠 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결국에는 무언가 기준이 되는 작품이 있어야 됩니다. 캐리소프트는 최근에 캐리아 슈퍼콜라가 중국에 상영이 됐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뉴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다가오는 외툰 원작 무빙이 또 이제 기대가 된다 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쇼박스는 아직까지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를 할 만한 부분이 없는 것 같고 시장에서 기대감이 조금 이제 나타나 주려면 결론적으로는 또 항상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수급이 바탕이 되는 구간이 무조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이 수급이 상당히 좀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일전에 상승이 나왔었던 구간도 결국에는 상승이 나오지 못했던 게 매몰대가 너무 두텁다 보니까 이 구간을 뚫어주지 못하고 윗구리 그리면서 강하게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쇼박스는 크게 상승이 나오려면은 어마어마한 이 대작에 대한 기대감이 한 차례 좀 형성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흐름이 없다 보니까 일단 저는 이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매수가 근처에서는 한 차례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오늘 주가도 보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121선을 뚫어내지 못하고 매몰대에 부딪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다음 주 주요하게 움직임을 보시면서 만약에 이 121선을 계속해서 뚫어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21선 이탈하면서 또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하러 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도 있거든요. 때문에 쇼박스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이 121선 뚫어주지 못하고 4,000원 구간을 돌파 시도 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정리하고 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이 4,000원 초반대의 매몰대가 너무 두텁기 때문에 이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기에는 지금 현재의 수급으로는 저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런 수급이 한 차례 정도는 나와주어야지 4,000원 한 후반대 정도까지는 상승을 노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수제가 조금 수급이 너무 부재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큰 상승을 바라기에는 약간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에 흐름을 보시면서 121선 뚫어주면서 4,000원 초반까지 돌파 시도를 해주면 약수익이라도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다음 주에 계속 현 구간에서 지지부진하다라고 하면 굳이 이 종목에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시장에서 저는 이제 영상 콘텐츠 쪽 차라리 캐리소프트라든지 혹은 최근에 뉴라든지 수급이 눈에 띄게 들어가는 종목들이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 작품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차라리 이렇게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들로 교체를 하시는 쪽이 영상 콘텐츠 쪽에서는 오히려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길이다라는 점을 안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쇼박스 기대하시면서 매수를 하셨을 테지만 이 종목은 업사이드가 다른 엔터 콘텐츠 종목보다는 좀 매력도가 덜해서요. 그래서 매수과 근처에서는 정리해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의견 드렸습니다. 그리고 같은 섹터 내에서 다른 종목도 좀 더 둘러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제안도 한번 좀 고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